잠깐만! 화이팅 형! 봤어! 봤어! 얼굴 안 뒤! 살벌해! 2019년 3월 30일 시작!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가자 여기 증폭기 입니다 여러분 소리 크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온 곳은 간만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모마리아 가기전에 한 곳을 먼저 들렸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대해봅시다 오늘 갈 곳은 총 3곳 항상 이전에 와서 별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때그때 틀리니까 간만에 하는구나 깜짝이야 형님 왔어? 너 왔냐고 형님 왔어? 왔냐고! 아니야, 아니야, 도대체 아니야 또 지금 밖에서 알림 보내본다고 있으니깐 기다리세요 바람.. 집사2장 거기 누구 있어? 왜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돌아와 돌아와라고? 어디 있어? 도청은 밖에 있어.. 저기 있잖아.. 도청은 밖에 있다니까.. 도청은 밖에 있다니까.. 잠깐만.. 잠깐만.. 도청이 형.. 도청이 형.. 이거 한번 쓰자.. 안되겠다.. till they are done is for real we heard the door OO, 창문 집중! 밖에 누구야? 빛이 후원하니까 도취형이랑 저희 똥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비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러면 빛을 정면으로, 후레쉬불빛을 정면으로 쏘면 도망갈 위험이 있지만 요것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좋다! 후레쉬불빛이 엄청나게 비싼거에요 불가 많아 역시 돈 까매 돈 까매 역시 잠깐만 역시 돈 까매 아휴.. 바꾸러 통화! 나와 어디? 가지마 여러분들, 보이면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뭐야.. 기운만 있잖아 기운만 있네 기운만 있어 여기 있었네 여기 계속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장비 또한 저희 또마가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야 후레쉬 좀 정면으로 비춰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더 선명한 모습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저희가 장비를.. 그리고 한 달 보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붙였습니다 이거를 왜냐? 이런 후레쉬에 비추면 사라지고 도망가고 돼야가 안되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내리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들? 계속 한다는게 아니라 뭔가 기운이 보일 때는 뭔가 좀 세다 그럴 때는 바로 바꿔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뭔가 형체라도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한 거니까 계속 그렇게 다닌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한다 그 말이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이 전에 왔을 때하고는 뭔가 사뭇 느낌이 다르지만 계속 정확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은 오늘 갈 곳이 많습니다 일단은 오늘 갈 곳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냐? 뭐? 뭐야? 뭐하나? 방금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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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만 기다려 뭐야? 기다려 소리.. 비가 와서 아파.. 좋댔다.. 비 온다.. 얘기한다 거기 있어? 있다 있다 스샷 준비 내가 스샷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준비하세요 손 해드릴테니까 뭐야? 오늘 제발 좀 보오라 잠깐만 여러분들이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일단 이쪽으로 있거든? 끌어내 볼게 잠깐 모습 좀 보여주면 안될까? 가지 말고 왜 가까이 오지마라 그래 지금? 앗... ㅈㄴ다 아따.. 아따.. 화내지 말고 x2 아따.. 화내지 말고 몇 가지만 물어보게 그거에 대답만 해주면 돼 그러면 있으라기도 안 했을게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어?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우리 모르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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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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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득!! 어디있어? 봤어 봤어!! 살벌해!!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빛을 채우고 안 도망갔을라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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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잠깐만.. 여러분들.. 저기.. 저기.. 쓰셨어요!! 오는 소리.. 오는 소리.. 오는 소리.. 오는 소리.. 오는 소리.. 예.. 아.. 엄마도.. 오는 소리.. 아.. 이렇게.. 왔어요.. 왜 밖으로 나왔어? 왜 또 밖으로 나갔어? 자, 이쪽, 이쪽, 이쪽! 가지마! 이쪽 스샷 준비! 가지마! 흙한 거 얼굴 안이 창백해! 흙한 거 얼굴 안이 창백해! 아, 맞냐? 잠깐만 와봐! 와봐! 왜 울고 있냐? 어..가지마..가지마..가지마.. 어..가지마..가지마..가지마.. 가지마.. 잠깐만.. 지금 도망갔거든? 지금 도망갔어..잠깐만.. 제발..이건 안 봤다고 하지마라.. 솔직히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건 안 봤다고 하지마라.. 얼굴 창백하고 울고 있었어.. 오늘 처음 그 집하고.. 두 번째 집하고.. 오늘 기운이 이상 있네.. 뭔가 색다르네.. 아따.. 성모 마리아 가기 전에 지금 일해보면 안된데.. 큰일이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모 마리아도 가야 됩니다.. 오늘 갈 곳이 상당히 많아..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뭐야..? 누구있어..? 잠시만.. 잠깐!! 도착 아닙니다 뭐지? 뭐야? 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 조금만 가까이 갈게 자, 가요잉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뭐 있어? 뭐에요? 어디서? 잠시만요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들어와 보시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나조차도 완전히 너무 초집중을 했어 지금 나조차도 너무 초집중을 했어 지금 기운이 약한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초집중이다 지금 도치형 왔어요 도치형 왔습니다 도치형 왔어요 도치형 왔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못 들고 온거야 도치형 왔어요 도치형 왔어요 도치형 왔어요 도치형 왔어요 도치형 왔어요 조차가 왔어요 여기에도 뭔가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봐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 오히려 그 반대야 오히려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엄청 약해 먹어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